예 캠핑장에 쓰고 있는 벌레 퇴치기 인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구요 코스코에서 구입했는데 요 이 안쪽에 여기 벌레가 들어가는 거에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팬이 있어 가지고 안쪽으로 빨리 들어가게 돼 가지고 여기에 채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기가 다 들어가는거에요 모기나 벌레들이 날벌레들이 그래서 캠핑장 저녁에는 요 천장에 벌레가 엄청 많거든요 벌레가 엄청 많은데 다음날 와보면 벌레가 없어졌더라구요 알고보니까 요기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 열대는 요렇게 해서 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싹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 벌레 버릴때는 바깥에서 버려야되요 왜냐면 이게 안죽은거는 바로 날라가거든요 다시 저도 모르고 이거 안에서 열었는데 모기나 그런게 날파리가 다시 날라가더라구요 항상 이거는 텐트 바깥에서 열어야 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캠핑 와가지고 아들 밥먹고 있습니다 내부 살림살이들 전동 이렇게 하고 선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고 있구요 요렇게 보시면 우리 살림들 이렇게 해서 제가 캠핑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이 맛있어봐 근데 뭔가요 이거는 캠핑 근데 오늘 아까 방금까지 비가 왔었는데 날씨가 좋네요 이제 다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